이 스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쪽에 보시는 게요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나와 있긴 하지만 디지털 키를 가지고 차량 앞으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웰컴 라이트처럼 고객님을 다양한 패턴으로 반겨줍니다 그래서 차량을 최초 구매했을 때는 한 가지 패턴으로 점검이 되는데 저희가 추후에 차량 구매 후에도 기아 커넥트 스토어를 통해서 다양한 패턴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유료로 구매가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패턴이 5가지 정도가 안쪽에 임포테인먼트 통해서 설정으로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걸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동을 켰을 때도 점등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은 바뀌지는 않죠? 네 색상이 바뀌지는 않고 패턴이 다양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전조등은? 주간 전조등 같은 경우는 별자리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스타맵 DRL LED 라이트인데요 이 LED 같은 경우를 차량의 측면으로 최대한 배치를 해서 아무래도 차량의 전복이 더욱더 넓고 웅장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 후면에서도 통일감 있게 적용이 되어 있는 LED 라이트입니다 하단에 있는 그릴도 주행 중에 셔터식으로 열리고 아 그럼요 네 이제 에어플랫도 이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건 이제 기본 차량이고요 이제 GT 라인은 안쪽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는데 GT 라인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이제 타이어 쪽에도 에어커튼이 하나가 더 세로로 들어가게 되고 범퍼 디자인이 조금 더 강인한 느낌을 줄 수 있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블랙 색상을 더욱 더 많이 적용하게 되요 루프랙 이라든지 이제 벨트 라인의 몰딩 이제 도어 쪽에도 들어가게 돼서 훨씬 더 남성스럽고 강인한 느낌을 주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차다 보니까 또 프렁크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프렁크 크기는 어느 정도 잠깐 열어볼게요 더블 클릭 하시면 되고요 프렁크 스위치는 BMW처럼 두 번을 누르게 되면 열게 됩니다 이제 전자식이어서 뭐 따로 이제 뭐 후드 레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위로 들게 되시면 제가 EV6를 타고 있지만 EV6랑 아이오닉5랑 이 차보다 일단 차체가 높기 때문에 이 프렁크 공간이 딱 두 배가 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전시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위 옵션에 준하는 모델들을 세팅을 해 놓기 때문에 이제 사륜 4WD가 들어가 있어서 전륜 모터 공간 때문에 지금 용량이 52L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후륜 기반의 EWD를 구매하시면 90L까지 적재 공간이 훨씬 더 깊게 훨씬 깊어지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쪽에 이제 비상탈출 버튼 같은 경우도 네 이쪽에 탑재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집이 그거예요 이 차가 불이 들어와요 LED가 등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물건을 놓기때문에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다가 등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뭐 위쪽에다가 네 위쪽에다가 현재까지는 네 이 프렁크가 적용되어 있고요 또 사이드로 한번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차는 일반 미러예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선택상으로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 미러로 되어 있고요 네 이제 디지털 사이드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뭐 GT 라인이라든지 안쪽 네 메인무대에 있는 차량을 보게 되시면 이제 훨씬 더 네 슬림해지고 아무래도 공기 역학적으로 유리하게 그렇죠 공기 제왕 또 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폴딩 했을 때 이제 주차하셨을 때 아무래도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네 밀착되게 많이 안 접혔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제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네 플래시도어로 지금 당사에서 네 기아에서는 오토 플래시도어가 처음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실내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실내 디자인을 이제 굉장히 네 정제되고 이제 간결한 디자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물리 버튼을 저희가 최소화로 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고 바니시 쪽에 보시면 이제 히든타입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네 훨씬 더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기존 EV6에서 단점으로 여겼던 부분을 네 여기서 EV9에서 완전히 그냥 바꾸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터치식으로 하면 사실 운전하시면서 공조 시스템을 재화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런 터치 버튼 같은 경우 어디에 이제 자신의 손이 위치 되어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 자주 쓰는 버튼 같은 경우는 이쪽에 물리 버튼으로 그대로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볼륨이나 이런 버튼들도 네 이 더 터치 내는 것보다 아니면 또 다이얼 보다도 네 네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렇죠 네 조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네 그래서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이쪽에서도 만지고 뭐 인포테인먼트에서는 이제 뭐 조수석에서도 만질 수가 있지만 이제 운전석에서는 이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12.3인치의 클러스터와 네 12.3인치의 인포테인먼트 그 사이에 5인치의 공조 디스플레이를 이제 하나로 일체감 있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당사에서 최초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네 차량에 관련해서는 이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사실 NSCC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게 됐을 때 토크 방식으로 이제 사람의 잡고 있을 때 움직임을 인식을 해서 핸들을 잡고 있는 유무를 판단을 했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저희 스티어링 휠 그립감지 이제 정전식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정전식이에요? 아 그 책이 레벨3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손만 가볍게 올려놔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 다행이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 네 뭐 그런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방금도 말씀하신 HDP 이제 핸즈 오프가 들어가는 3단계 수준의 제품 같은 경우는 버튼이 이 사이에 생깁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 차에는 네 없습니다 이제 뭐 차로 유지 보조와 이 차간 거리 단계를 조절하는 버튼 사이에 이 네모나게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속기도 이렇게 쪽으로 네 컬럼 타입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물론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바퀴가 앞으로 굴러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하면 드라이브 바퀴를 뒤쪽으로 하면 R 그리고 이제 시동 버튼도 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네 안쪽에서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센터 터널에 있는 공간을 또 확보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네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미니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콘솔이 공중에 땅 있는 것처럼 제작이 되어 있어서 네 뭐 여성분들 미니백이나 남성분들 뭐 클러치 같은 경우도 이쪽에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앉아계신 조수석 같은 경우도 이제 글러브 박스를 열게 되면 이제 파라볼릭 스타일로 나와서 열리면서도 약간 앞쪽으로 나옵니다 네 네 그러네요 부드럽게 네 최대한 공간과 수납 공간에도 많이 신경을 쓴 부분들이 있어서 스마트포부턴 충전도 네 네 조회석 가능합니다 센터 터널에 있고요 공간을 되게 활용을 되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제 EGMP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이제 휠 베이스를 넓게 확보할 수 있어서 실내 공간도 뭐 앉아보시면 굉장히 여유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2열을 한번 네 이 무릎받침도 아이오닉5처럼 네 레그레스트가 네 EV6에서 제가 진짜 아쉬웠다라는 점이 이 무릎받침인데 EV9의 무릎받침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옵션이에요? 네 이제 시트는 릴렉션 시트로 선택을 하게 되시면 사용을 해 볼 수가 있고요 2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원상복귀 버튼이고요 저희가 벤치 시트 이제 6대4 시트 같은 경우는 틸팅형 시트가 돼요 요거를 누르는 동시에 앞쪽으로 이제 숙여지면서 슬라이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로도 올라가는 시트도 있고요 네네네 이제 틸팅형으로 네 의자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는건 이제 릴렉션 시트라서 네 장거리 이동을 하신다거나 이제 휴식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해드리는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한번 앉아보시면 한번 마사지도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아 이제 네 잠시만요 요거가 오 오 오 지금 네 이제 모두를 설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매뉴얼로 설정하시면 강도는 지금 1단이고요 요거는 이제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서 네 네 지금까지 타본 차량 중에 마사지가 제일 강한데요 거의 어떤 네 질강해요 네 질강해요 네 왜냐면 기존에 사실 뭐 저희 뭐 현대기아 그룹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 뭐 간단한 스트레칭 느낌이었다면 네 실제로 네 마사지 전동 모터가 직접 타격을 합니다 네 마사지가 엄청 강해요 네 네 그냥 진동이 오 괜찮네 네 그래서 장거리 운행하실 때 이제 버튼 하나만 이렇게 0.5초 정도만 눌러도 릴렉션 모드로 바뀌게 돼요 한 번에 놓을 수가 있는데 오 아 버튼을 자동으로 이제 앞작속도 이렇게 당겨지는군요 어 아닙니다 요거는 네 그 기능은 현재는 안 들어갈 수 있네요 오 되게 네 마사지가 되게 잘못하면 이거 속이 울렁울렁 될 수도 있겠네요 너무 진한데 아 네 너무 찌네요 네 강도는 네 조절이 가능해서 네 이거 그냥 네 오 오 제대로다 이거 이거 전원 버튼을 꾹 누르시면 마사지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야 버튼 한 번 누르면 다시 이제 시트는 원성 복귀됩니다 자 원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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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적용이 됩니다 원터치로 이야 끝내주네 이 차이 이거 충전구도 네 바로 옆에 계시니까 보게 되시면 사실 DC 콤보 타입이기 때문에 사실 요 아래쪽에 마감 처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이걸 바꾸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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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주로 외압이 어둡잖아요. 조명이 없어요. 안 보여. 엉덩한 데 꽂다 보면 꽂는 데 차이가 좀 걸리거든요. 다듬으면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일단 기존의 전기차에서 가졌던 단점을 이브인 아인에서 하나하나 바꾸면서 보관을 한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휠 디자인도 앞으로 나올 기아차에 다 이런 식으로 삼각, 사각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21인치에. 미쉐린 타이어. 185, 21인치 타이어가 주행되겠습니다. 현재는 미쉐린 타이어로 21인치는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금호 타이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쉐린과 금호 타이어로. 그러니까 1융구동 같은 경우에는 금호 타이어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차량이고요. GT 라인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이 블랙으로 바뀝니다. 아무래도 블랙을 포인트를 많이 넣기 위해서 휠 디자인도 GT 21인치 전용 휠 로 나오게 됩니다. 트렁크? 트렁크도 폴딩을 해 주셨네요. 전동식으로 폴딩이 가능하고요. 이 차는 지금 현재 6인승 차량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6대4로 폴딩되는 시트가 전용됩니다. 전동으로 또 2열이. 2열과 3열을 전동으로. 이쪽에서 편하게. 이 차는 진짜 요즘 차박 유행인데 차박으로 정말 딱인 것 같아요. 2열을 폈는데도 트렁크 공간이 꽤 되네요. 그렇죠. 300L 훨씬 넘는 용량으로. 보통 대부분 이 차가 펠리세이드랑 비교한다고 하면 2열을 딱 열면 이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트렁크 공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차는 펠리세이드보다 2배 정도 넓은. 그리고 3열 같은 경우에도 리클라이너 각도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 가능해서 사실 3열이 있다고 해도 솔직히 활용성에 대한 게 많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의 플래그십 전동화 대형 SUV지만 박스 형태로 제작되어 있어서 헤드룸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리클라이너 각도까지 해버리면 훨씬 더 공간감이 꽤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 넓기도 그렇고 차체 크기도 그렇고 차체 크기가 뭐 5110인가? 아, 5010. 5010. 일단 5미터가 넘는 차체 길이에다가 EGMP 플래프 형국이다 보니까 또 아주 넓은 공간을 갖춘 차량인 것 같아요. 한번 닫아볼까요? 트렁크를 닫으면 테일램프 디자인도 전과 후가 똑같고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또 기아차 이게 이브식소도 그렇지만 공간 여유를 여백의 공간과 여백의 디자인을 잘 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인데 최대한 클린한 느낌으로 이게 뭐 더 하나 더 글자, 솔직히 기아 마크도 약간 좀 무한한 느낌 이 마크에 브랜드 마크가 무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산뜻한 느낌의 그런 느낌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볼보 느낌 XC90 느낌이 좀 나지 않나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볼보도 테일램프 자체가 제가 알기로 오솔길에서 영감을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졌어요. 이 차는 정말 이번 모터쇼에서 가장 핫한 차가 아닌가 이 차를 보기 위해서 모터쇼를 관람하기 위해서 입장권을 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이 오시긴 합니다. 네. 내일하고 모레 이번 주만 좀 더 난리 날 것 같아요. 여백을 살리면서 깔끔하게 적용이 된 그리고 평면과 과글 그리고 볼륨과 함께 적용이 된 그런 디자인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정통 SUV 형태로 뽑는 게 쉽진 않아요. 맞아요. 공기저항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 뒤쪽이 보통 깎이게 되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전면에 액티브 에어플랩이라든지 이제 공기저항을 위해서 하부에도 3D로 언더커버가 최초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기저항 개수는 굉장히 많이 낮춰서 이제 디자인에 비해서는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긴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출시와 함께 HDP라든지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LFA2나 HDA2 뭐 이런 기능들도 직접 아무래도 사용하실 때 있어서 도움될 수 있게 그런 공간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이 차가 출시가 되면 이 차를 가장 먼저 일단은 이 차도 저는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이 차의 주행 느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아차 무대 전시 가운데로 한번 가볼게요. 쭉 가는 동안에 니로 니로가 있어요. EV가 있고요. 니로 플러스 전기차 또 이 실내 공간을 또 넓힌 니로 플러스 차량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에서 좀 전에 봤던 차량은 그냥 EV9 1만 차량이고요. 지에 보이는 차 같은 경우에는 EV9 GT 라인 차량을 보시면 에어플립이 하단에 적용되어 있죠. 옆에 있는 게 일단 일반 EV9 이고요. 이 무대 위에 파란 색상이 EV9 GT 라인 차량이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GT 차량은 GT 라인 차량은 휠도 디자인이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전체가 블랙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디지털 사이드 미러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쭉 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끝에 가서 위로 올라갔어요. 날개처럼 이유가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공기 지향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차량의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그리고 후척방 카메라가 따로 있네요. 하단에 그전에 보면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갖고 후척방을 같이 사용했는데 후척방과 그 다음에 그리고 육도 뭐야. 이렇게 오라운드 뷰. 이게 HDP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카메라가 많이 심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GT 라인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 아이오닉 5처럼 도어 도어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오닉 6처럼 대시보드 껏다 있는 게 아니라 도어 패널에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HTTP 기능 버튼이 가운데 있죠. 이 버튼이 바로 고속도로에 주행을 하면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좌율주행이 되는 레벨 3 단계 버튼이 되겠네요. 꺼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디지털 룸미로 화면이 나오는 이 차량입니다. 2열 시트에 180도 회전할 수 있는 시트입니다. 이 차는 이 차는 바로 180도 회전이 되는 시트예요. 하단 아래에 이 버튼을 이 레벨을 위로 올리면 아래위로 움직여요. 레벨 바로 위로 안쪽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양쪽으로 180도 회전이 되는 시트로 바뀝니다. 이렇게 90도 회전을 할 수가 있구요. 또 끝까지 돌리면 아 이건 90도만 되는구나. 오른쪽으로는 90도만 되구요. 반대로 돌리게 되면 뒷자리까지 180도 회전이 돼요. 이렇게 180도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트 3열과 2열이 서로 마주 보게끔 가운데 메인부스에 EV9이 전시가 되어 있구요. 왼쪽으로 해서 EV6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여기 기아차 이번에 모빌리티 쇼는 거의 전기차 위주에요. 거의 전기차만 전시되어 있습니다. EV6가 있는 부분도 살짝 볼게요. 여기에는 EV6 GT가 전시가 되어 있구요. 바로 옆에서 EV6 GT 라인 두 대의 전기차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2023 오토 모빌리티 쇼 프레스데이에서 보여준 차와 개장을 한 다음 전시가 되는 차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스네시와 같이 나와서 다시 또 한번 살펴볼게요.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